신현준 집사님의 등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호동 깜놀 셋째 축하 제2의 어머니 김수미 덕에 버텼다. 세월이 약이다. 미셀 전후 떨고 딱딱한 단감도 세월에 맡겨두면 달고 무른 꽃감이 된다. 신현준 닮은 골 축구선수 신현준은 스웨덴 국적이 세계적인 축구선수 질라탄 이브라이 모비치 선수와 닮은 골이다. 신현준 셋째 딸 탄생 고난 속에서도 태어난 아름다운 세 번째 딸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혜당사 강호동도 깜짝 놀란 등려 54세의 막내딸을 얻게 된 그는 셋째 소식을 들은 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말했다. 축하한다기보다는 가능해 그게? 라고 물어보더라. 특히 내가 먹는 영양제가 뭔지 물어보기도 했다. 의외로 친한 친구인 강호동은 엄지손가락을 지켜올리기도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신현준 인생 최대의 위기 전 매니저와의 법적 분쟁 배우 신현준의 안타까운 추락 신현준 출연 3일 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 신현준 TV조선 엄마의 봄날에서 하차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2의 어머니 김수미의 격려 오늘의 양식 예름이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행히도 2020년 11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교적 처분을 받았다. 놀라운 신현준의 부활 그리고 신현준의 셋째 딸 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아리아예요. 그 감동적인 만남의 순간이 공개됩니다. 엄마 아리아 안녕 힘든 시기에 갖게 되어 많은 걸 해주지 못했다고 느끼는 신현준 혹시 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리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신기하게도 아빠 목소리에 눈을 번쩍 드는 아리아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만으로 그저 모든 게 감사한 아빠 배우 신현준이 힘든 시기에 버팀목이 돼준 배우 김수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현준은 5월 16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깜짝 출연했다. 2020년 7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새 가족으로 합류했던 신현준은 첫 방송 직후 불거진 전 매니저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막고자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체했으며 이날 방송에서 신현준은 세상을 떠난 부친을 모신 국립현충원으로 향하며 김수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현준은 김수미에게 힘들 때 어머니가 나한테 계속 전화주고 용기 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미는 김수미는 내가 착하고 내가 너무 약올라서 어떻게 해보자고 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하자 하고 김수미 내가 무슨 싫은 소리 한마디를 했니? 내가 그걸 보고 아유 세상에 이제 너 정신적으로 한 곱이 넘어갔으니까 라고 말했다. 신현준은 그래도 진짜 어머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라며 거듭 고마움을 피했다. 김수미는 귀찮을 만큼 너한테 전화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엉뚱한 일도 당해. 그걸 다 한 번씩 겪고 나야 또 한 번 어른이 되는 거야. 나도 그렇고 라며 신현준을 격려했다. 김수미의 따뜻한 말에 신현준은 어머니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수미는 그래 사랑해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신현준 역시 어머니 사랑한다고 덧붙이며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신현준은 2020년 7월 전 매니저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신현준은 전 매니저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전 매니저는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신현준 역시 전 매니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막고소했다. 다행히도 신현준은 2020년 11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도 처분을 받았다. 신현준은 전 매니저가 나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며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준의 아름다운 결혼 한눈에 알아본 나의 운명 첼로 케이스를 들고 다가온 아내 신현준, 첫사랑에 성공한 친구는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다. 46세 늦은 결혼으로 자동 늦깎이 아빠 배우 신현준의 지나간 스캔들 신현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약간의 스캔들이 있었다. 함께 출연하는 상대 여배우와 스캔들도 터졌고 홍콩 배우 종료제와의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주영훈, 손태영과의 삼각 스캔들과 2년 후 손태영과의 결별로 배우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되지요. 2013년 신현준 결혼 신현준 부인 김경미 씨는 12살 연하로 1980년생이지요. 신현준 아내는 재미교포 출신으로 미국 이름으로 린다 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 김경미는 미국 버스턴에서 음악 박사 가정을 밟고 있는 학생 신분이었다. 신현준과 아내는 우연히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신현준이 한 건물로 들어가려고 했고 김경미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지요. 여자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신현준에게 첼로 케이스에 사인을 요청하는데 이때부터 신현준은 아내와의 결혼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김경미 역시 신현준을 처음 만나고 결혼할 것 같다고 엄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현준은 부인 김경미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신현준은 남의 펜션에서 수영장 물을 데워놓고 신부를 수영장에 들어가게 한 후 뒤에서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신현준 어머니의 기도 배우 신현준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잊게 했다. 배우 신현준은 평소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신앙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신현준에게 성경 말씀을 자주 말하고 삶에 대해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의 개종 이야기 그는 단중 프로그램에서 신현준 어머니의 종교에 대해 원로 불교 집안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 어머니 후배가 어머니를 전두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기억 속에 교회에서 성장한 기억이 있다면서 어머니께서 아버지도 전두하셨으며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의 집안에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기도하는 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현준은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을 다 싸고 의자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주무시기 전에도 두세 시간씩 기도하셨다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의자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준은 어머니의 기도적 되게 사춘기도 없이 자라났으며 신현준의 어머니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배운 신현준은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으며 배우라는 진로 역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신현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배우를 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조언이 큰 힘이 됐다. 어머니는 어려움 속에서 원망의 기도를 하던 신현준에게 신현준아 하나님이 현준이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잘 견뎌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에게 이수님이 겪는 고난을 겪게 하신단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위로했다. 신현준은 어머니의 기도로 고비를 넘기고 신앙생활의 천안잠을 맞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현준 그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2021년 현재 여의도 침례교회의 집사 학력 연사대학교 치육교육학 학사 대학원 신문방송학 휴학 소속사 HA필룸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데뷔 장군의 아들 대표작 은행나무 침대 크리스찬 튜브도 신현준 집사님과 가족 위에 놀라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